은니야 은니야야 은니야야 은니야 엄마 엄마 은니야 다 할 말 있어 할 말 있는데 은니야 엄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행 갔다 올게 은니야 은니 наша 은니야 은니는 은니야 은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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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니야 은니 삐졌다? 엄마 간다고? 눈 돌리고 앉는거야? 왜? 엄마는 나가면 니가 제일 밟혀 응? 너무만 기다리고 응? 아니야 삐졌어? 은야야 언니랑 오빠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잘 있어? 다섯 번만 자면 엄마 올게 응? 알겠다 응? 삐졌어? 엄마랑 말도 안 할거야? 엄마 빨리 올게 엄마 진짜 이제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갔다 올게 응? 삐졌어? 삐졌어? 엄마랑 말도 안 할거야? 엄마 진짜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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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마지막으로만 딱 한 번만 더 갔다 올테니까 그러고나선 안 갈게 알았지? 아빠랑 아빠랑 언니랑 오빠랑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? 삐기지 좀 말고 아가씨 엄마 마음이 안 좋잖아 엄마 간식 엄청 왕채 놓고 가 응? 응? 그러니까 아빠한테 간식 많이 달라고 해 응? 그만 삐지고 엄마 잘 갔다 와 엄마 잘 갔다 와 귀여워 귀여워 아이구 이뻐 엄마 또 뽀뽀 엄마 잘 갔다 올게 아이구 이뻐라 엄마 자갈 갔다 올게 고마워요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만 더 갔다 올게요 엔냐 엔냐야 엄마 모자 위에서 뭐해 호연은 뭐해 호연은 뭐해 응? 너네 뭐해 미치겠네 귀여워서 엔냐야 그 모자위 올라가지나 조그매가지구 엔냐 조그맨서 그 올라가지네 나귀여워 애넨야 어구 왜 울어 응? 삐졌어? 호연 encre Dan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